모든 진료과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겠지만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의학들을 한번 보면 특히 간담체 외과에서 위증원 환자들을 다루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 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간담체 외과는 이름 그대로 간, 담도, 체장질환을 외과적으로 수술을 통해 외과적으로 치료하는 과입니다. 특히 간절제술, 최장절제술, 담도절제술, 요즘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간이식 수술 등 주로 고난이도 수술을 담당하는 과입니다. 이런 외과 수술 이야기를 들으면 소위 배를 연다, 개복한다고 할까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 요즘은 그래도 수술 방법이 복관경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 분야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 많은 외과 영역에서 복관경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미세침습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상처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고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장암 수술에서도 최근 복관경이나 로봇 수술과 같은 미세침습 수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장암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최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최장을 흔히들 숨어있는 장기라고 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디에 숨어있길래 그대로 찾기가 어려운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최장은 복관 내에 가로로 이렇게 15cm 정도로 길게 뻗어있는 장기입니다. 이렇게 위 두 영상을 보시면 간, 시비지장, 비장 또는 장에 둘러싸여서 복관 내에 깊숙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요? 최장의 기능은 크게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음식물의 분해와 흡수를 도와주는 외분비 기능과 인슐린, 글루카운과 같이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내분비 기능으로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최장이 저렇게 소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어르신들이 좀 나이가 들면서 요즘 참 음식 소화시키기가 힘들고 배도 더부룩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이것도 좀 최장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최장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분해와 흡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최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러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내분비 기능 가운데 혈당 조절도 들어있습니다. 이 최장이 당뇨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뇨병이 최장암의 위험인자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갑자기 당뇨가 심해지는 경우에는 최장암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최장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보통 검사를 하다가 혹이 발견됐다고 했을 때는 암이면 어떡하지 하고 일단 겁을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장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암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장암은 최장암에 발생하는 모든 암종을 말합니다. 이 중 특히 최장효소를 분비하는 최장간세포에서 발생하는 최장간선암이 최장암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암, 선포세포암에서 발생하는 선포세포암종이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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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